순천시가 올 상반기 하나와 포스코 등 대기업 투자 유치에 이어 하반기에도 본격적인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섭니다. 순천시는 최근 미래 농업 대표 기업인 DY 에코사이언스와 투자액 142억 원, 고용인원 80명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으며 하반기에도 투자 유치 5대 캠퍼스를 중심으로 차세대 신산업 선두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이후 새로운 지방도시 표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바이오와 웰리스, 미래첨단, 우주, S콘텐츠 등 5대 핵심 거점 중심의 경제 영역 확장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투자 유치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